사람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아차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이재명 씨는 다시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탄핵 카드를 필연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한동훈 씨가 될 거고 그럼 갈 것이 뭡니까? 윤 대통령을 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고 몇 분께서 남긴 내용을 좀 심한 내용은 제하고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중의 민심입니다. 어찌하여 영부인이란 사람이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여기저기 흔적을 많이 남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흔적을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흔적을 남기는 일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문자나 전화를. 윤 대통령은 진정 당을 살리고 이재명의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차기 대통령성에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윤 대통령이 퇴임 이유를 지켜줄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죠. 다음에 누가 나오더라 대통령 선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상시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이미 다 끝난 거다는 이야기죠. 지금 와가지고 뭐 게임이었더니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 가지 좌파들하고만 어울리네. 남자를 뭐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민심일 거라고요. 어떻게 통화하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다 그쪽 동네에서도 상당히 뭐죠? 극단적인 쪽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밀하게 친한지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일 겁니다. 진중근 교수가 언제부터 국힘 당원입니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나설수록 꼬이는 겁니다. 제발 자중하고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중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수거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숱한 사람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순화부는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분 같아요. 아마 이게 또 크게 내가 볼 때는 정치적 부담이나 연대통의 진태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치판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캐고 상대방의 약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동네지 않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의 드라마 돌풍이나 미드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정치라는 것이 참 더럽고 추잡한 것이 공통 상대방 약점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순간 노예가 돼버립니다. 배밭에서 각건만 매도 오해를 사는 것이 인생사인데 하물면 김건희 여사처럼 좌충돌 중세시대의 왕비 흉내를 내었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올가미 재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심심함에 꺼내서 쓰고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왜 이런 자그마한 파우치를 또 가져오셨나요? 몇 번 비디오를 들어대면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재료가 뭐냐 이런 겁니다. 반전시킬 재료는 없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인기 맞추고 걸어서 나가냐 아니면 중간에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려오냐 그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죠. 전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큰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시화 된 것이 이 정도니까 그 이외에 지금 여러분들 보통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정보 외에 김건희 여사가 남긴 문자나 통화 메시지가 또 얼마나 많이 흔적을 남겼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또 그것이 터지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전화를 하면 당장 여러분들 다 녹음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걸 공개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센스가 없냐 이야기죠. 바로 탈로 날 것을 알면서도 진중근 교수한테 57분이나 전화해서 이 정도까지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불쌍한 유통 끝까지 가기에는 어렵겠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가 불쌍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도 윤 대통령이 취한 고단한 환경이라는 것은 본인이 다 선택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게 개인적인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일과 직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이슈가 아니면 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진군경 교수하고 얼마나 친했었는지 모르지만 진중근 교수하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자라면 현직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든 묻어두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진중근 교수는 이것을 어느 방송에 나가서 폭로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녹취록 원본이 공개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에드블룬을 띄웠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는 57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 사연 가운데 앞뒤를 다 끊고 맥락을 다 무시하고 몇 문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뭡니까? 몰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8푼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습니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50 하나의 이 정도 처신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여러분들 신랑이 젊은이 뭡니까?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이 격차가 여러분 많게 되면 아마 개론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신랑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 부인 나이가 젊게 되면 개론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권력관계라는 거예요. 신랑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세월 가면 갈수록 줄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대부분 집안에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망한 처신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콘으로 몰고 야당의 반격거리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남긴 글의 찬반을 보시게 되면 시중 여론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글이 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와 같은 겁니다. 진중경 교수는 자신을 얼치기 좌파라고 했는데 그가 임의를 한 까닭을 보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권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보수는 여러분들 일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좌파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수단과 도구로 여러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실을 밥 먹듯이 깔아뭉개게 되면 그거는 보수가 아닌 거죠. 점진적 계획을 여러분들 뭡니까? 망치려고 두들어 부시는 계획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사입이 보수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전면적으로 불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 시간 전인데 만 천사백 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진중근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 사과를 주변에서 걷고 말려다 해 이제 진중근 교수가 이걸 공개한 것은 한동훈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한동훈 씨를 밀어주는 것이 돕겠다고 판단한 거죠.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화해서 안 된다. 69%가 나온 겁니다. 진중근 교수가 57분 정도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사람이 사려분비를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외관 남자가 57분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안 되고 69%가 통화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견을 안 당겼는데 통화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통화해서 그냥 무시당했으면 그만둬야지 진중근 교수와 친한 것 알아서 진중근 교수한테 통화하고 수다를 부리는데 진중근 교수는 정의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한 번 호되게 당했으면 조심해야 되죠. 영부인 자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아직도 인간 김건희에서 못 깨어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또 이번에는 이해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물론 26% 해당하시는 분들은 긍정론을 펴지만 여기 한 분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네요.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이 대통령 부위를 하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연 대통령께서 자제시켜야 되는데 신랑이 어떻게 이러면서 자제시키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방마님의 정치질에 국민들은 진리입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핸드폰을 좀 빼앗아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빼앗거나 그렇게 안 하면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과 수다를 떨어야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그릇을 확인할 수 있는 분 같네요. 지나치게 핸드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니까 완전히 그분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쟤는 말을 거의 안 하니까 말을 섞는 일을 거의 안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미덕인데 이걸 계속 떠올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보시면 머리가 나쁜지 미련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개인입니까? 진짜 아직도 뒤통수를 덜 맞았습니까? 참 의의가 없습니다. 두 분이 모두 다 쌍으로 별로입니다마는 저 동네는 이재명 씨가 버티고 있으니까 덧속에서 열불 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전화를 하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시간은 있고 할 일은 다른 건 별로 없고 하니까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든 정리정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짓을 이번에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이해하고 흠결을 좀 덮으려고 했던 시민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네요. 어쩌면 또 질환인지 모르겠어요. 왜 핸드폰을 침실까지 들고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중독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 통화는 대부분 다 녹음이 될 수가 있고 문자는 대부분 영원히 상대방이 지우지 않으면 다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작은 문장을 남길 때도 좀 한 번 더 주의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문장이 또 짧아지게 되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살게 되면 결혼 초창기는 남자가 여러분들 우위에 서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여러분들 남자가 별로 제공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권력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